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불모지 풀밭에 심은 고구마를 캐는 중입니다. 집에서 먹다 싹이 난 고구마를 버리지 않고 이곳의 통재로 심었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 고구마를 심을 밭이 없거나 밭이 있어도 불모지라서 풀만 자라는 공간이 있다면 고구마를 쉽게 키워 수확할 수 있는 방법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심은 지 41일 4월 28일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네요 심은 지 156일이 되는 10월 1일 날 수확합니다 1일 날 수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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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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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고구마를 풀밭에 2개 심고 10kg을 수확하였고요. 심는 시기는 땅속이 얼지 않는 4월 20일 이후입니다. 참고로 저의 밭 위치는 천안이니 지역별 심는 날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